아 구독자입니다. 여기 백스코에 야옹이들은요. 길냥이들이에요. 이거 뭐죠 이거? 사장님이 먹이 주시는 겁니까? 유튜버거든요. 아이고 야옹이들 좋은 분이 있어요. 사장님 이거 안 나오게 찍을게요. 여기 안 나오겠어요. 다리로 찍으면 안 나옵니다. 바지 밖에 안 나옵니다. 큰일 나죠. 조상규 찍. 먹이를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네요. 아이고 양양이들 우리 양양이들. 아 사장님 안 찍고 있어요. 고양이들만 찍고 있습니다. 예. 아니 찍으면 안 돼요. 지금 조상권 집이거든요. 아이고 양양이들 저희 동네에도 길냥이들이 많아요. 양식 저도 먹이도 주고요. 그렇습니다. 아이고 양양이들.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 저희도 없으셨습니다. 자장님한테 먹어. 아이고 양양이들.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. Similarly.